녹기란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4만원 4만원 너무 무거워 손을 댈 수가 없어 하엽이 무지 많아도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 오늘 여기서 영상을 이렇게 마음껏 담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랍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애군이 쳐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야 와 한번 보세요 목대 얼마나 먹었을까요 이야 어디까지 내려왔나 이야 땅에까지 되었네 이야 에본이 쳐라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 핑크 샴페인 13,000원 핑크 샴페인 배고파인 굴소 갱미홍 랍 개 개 개 개 개 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드 델이 뱃백 레드 델이 레드 델이 스튜디오 2만원 선대정송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홍포도 딱을 묵은 홍포도 만원이랍니다 레몬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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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레몬노즈 5,000원 2두도 있고 3두도 있어요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 트럼펫 핑키 샤론 로즈 6,000원 루비 킴 6,000원 풀샤이 풀샤이 5,000원 5,000원 손때람 4,000원 마디바 딱을딱을 묵었넨 마디바 7,000원 中 제스파 사라지매 사라지매 오천원 사라지매 불쇠 1,000원 스낵이 7,000원 오우, 잘못 말했다. 스낵이 7만원 스낵이 7만원 스낵이 7만원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 아이들은 물은 어떻게 떠주며 아, 세상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녹용, 금 녹용, 금 녹용, 금 녹용, 금 8,000원 숙수 12,000원 숙수 썸머로즈 썸머로즈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 생장점이 저 끝에 완전히 동굴처럼 내려가서 들어앉아있네 음 신기하죠? 완전히 동굴처럼 생장점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동굴처럼 생장점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주윗 띠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이보리 얘가 몸값을 하네 5만원 이에요 로사로아 3만원 파랑새 군생 파랑새 군생 수련 만원 루비 퀸 8천원 수련 만원 수련 만원 16,000원 몽블랑 20,000원 핑크플로이드 5,000원 5,000원 원종 레드길바 16,000원 에일린 8,000원 신생들 보세요 5,000원 너무 예뻐요 키가 막혀요 리폭스 구경하겠습니다 리폭스랍니다 리폭스랍니다 리폭스 리폭스 또는 리폭스로 눈을 돌려주세요 요즘은 리폭스가 인기가 많죠 다인맘들이 리폭스로 눈을 돌려주세요 모두 다인맘들이 리폭스로 눈을 돌려주세요 리폭스 를 구매하셔야 되죠 이렇게 작은 얼굴에 노란꽃을 피우고 있는 춥스 춥스 맞나요? 임펀카투 이거를 누가 살았다고 말하겠노? 이걸 누가 살았다고 말하겠어요? 이 뿌리 쪽 한번 보세요 누구라도 다 말라서 죽었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답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힌다 나무로 자란 아이 한참을 올라가야 감을 수 있는 한참을 올려줍니다 한참을 올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